지난달 열린 문경사과축제와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코나일구에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열렸던 문경사과축제에는 12만여 명의 축제 홈페이지를 찾아 9,15톤 9억 4천만원어치의 사과를 샀습니다. 축제를 위해 유명 힙합뮤지션과 유튜버가 제작한 유튜브 뮤직비디오 사과해는 조회수가 67만회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기인삼축제에서는 한 달간 인삼과 홍삼 146억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축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900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